오자마자 카메라 켜기 전에 커스 하나 했네요 수대로 자 이제 시작하시죠 좋아! 와베스! 예! 여기 다 이제 내 거다 오랜만에 낚시다 진짜 많이 안 들어와있다잉 카이젤 안 와 카이젤 말고 그걸로 바꿔 보자 와 해 금방 떨어지네 어우 앞으로 짬 살 뻔 했네 나중에 드래곤볼 스카우트 전투력 측정기처럼 한쪽 눈에 닦이면 배스 보였으면 좋겠다 이거 먹어줘야지 솔직히 니네 필요한 거 다 봤는데? 어? 니네 애는 다 아는데? 어? 잠시 후 잠시 후 오쏟 오쏟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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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됐어 얼굴 보냐 그래 차 짠 되겠다 여기 밑으로 줄게 다운샷으로 구멍치게 했는데 쫙 끌고 갔어요 와 씨 뭐 이 정도 사이즈면 훌륭한데 뭐 빵도 그렇듯 가을 배스 아빵하다 제가 배스 보기 힘드네요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배꼽지에서 잡았습니다 좋아 와 배스 예 와 빵 배스 타슈 앱 없는데 빨아야지 빠르게 다 편해졌네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자기 왜 이렇게 빨리 가 쫓아가다가 죽는 줄 알았네 응 안 나와 응 안 나와 아 아 낚시하고 싶다 아 낚시하고 싶다 아 낚시하고 싶다 배스가 없어 이거 장마로 다 떠내려고 응 여기저기 가보게 저 다리 끝에 까지만 좀 더 맛있게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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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좀 더 가봐? 배수는 오지게 안나오고.. 여기 대여소야? 이놈의 낚시는 개뿔 못하겠어 물 하나로 나눠 먹지? 집 많아지는데? 나도 물! 에비앙? 여긴데! 자기야! 비둘기야 가라 짝지 한 마리라도 왔어 자기야 잡았어 짜치 짜치베스 좋아! 와베스 짜치베스 고수 5 2 6 으 으 으 으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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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손맛 좋습니다 그래도 사이즈는 작은데 스피닝으로 즐기기 딱 좋은 사이즈 한 딱 30 될까요 이자 후반 삼자 좋아 와 베이스 갑첨베이스 나이스 여기서 한 번 해보고 싶긴 한데 오빠봐봐봐봐봐봐봐 오우 와 싸우요 어디에 있는지? 어디에 있는지? 오! 오! 이번에는 3시 5는 되겠네요. 스피닝으로 싹 꼬셔서 낚아냈습니다. 눈에 보였어요. 배스가 눈에 보였는데 루어에 반응을 안했는데 계속 변칙적인 움직임을 주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자기가 홀린듯이 받아먹었던데요. 얼마만에 오는 갑첨베스야. 좋아! 와 베스 갑첨베스. 자 오늘은 명절 지나고 일요일인데 이제 대장님이랑 운동 겸 갑첨 나와봤는데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면서 잠깐 잠깐 낚시를 해봤어요. 쉽지 않네요. 혼자 하면 잠깐 멈추고 오래 할텐데 대장님이 같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여유있게는 못했지만 베스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! 와 베스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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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